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고바울 목사님이 온몸이 경직되어 쓰러져서 기도원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계룡산의 수많은 마귀들이 총회를 열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바울 목사가 기도원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마을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반대하는 영을 불어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바울 목사가 반대하는 마을사람들 때문에 분을 내고 속상해 할텐데 이때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악의 영을 고바울 목사에게 집어넣어 심장마비로 죽이겠다는 회의였습니다. 마귀가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속삭임에 분노하고 싸우고 결국 병도 없고 엉망진창이 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계룡산 마귀들의 총회가 열렸다. 고바울 목사님의 간증. 제가 계룡산에서 국제금식기도원 사역을 하던 중에 어떤 목사님들께서 평신도 사역만 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위한 사역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히 임하는 것을 기뻐하시니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이 능력받고 은혜받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뜻에 감동되어 기도원 바로 밑쪽으로 2000평 땅을 사고 300평 건물을 짓기로 하고 건축을 착수하였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도 하고 건축업자도 선정하여 건축을 하고 있을 때 동네에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논에서 일하다가 도랑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기도원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 이곳에 와서 지냄으로 병균이 이 마을에 퍼져 물이 오염되니 기도원을 타도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원은 병을 다 치료하고 회복하고자 기도하는 것인데 역으로 진정서를 작성하고 건물을 짓지 못하게 반대하고 기도원에다가 반대를 위한 데모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저도 좀 화가 났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도 힘들었고 또 건축을 하는 것도 일이 너무 많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때입니다. 이 지역을 위하여 영적인 사역을 하는 저를 도와주지는 못하고 반대만 하나 싶어서 정말 속이 상하였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신경 쓰고 무리하다 보니 제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져서 온몸이 경직되어 굳어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던 중에 환상이 열렸습니다. 계롱산 마귀들이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국제금식 기도원이 계속 사역을 하여 악한 영들을 계속 내어줬더니 급기야는 300평 성전을 짓고 큰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하여 성취해가는 일을 타도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지할 수 있느냐 하고 대장마귀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졸개 악한 영들이 자기네들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기도원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영을 불어넣겠다고 합니다. 마치 사극에 나오는 그런 회의 장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고바울 목사가 분을 내고 속상해할 터인데 이때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악의 영을 집어넣어 심장마비로 죽이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대적할 때 사랑으로 하지 못하는 죄를 타고 들어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사랑으로 주민들을 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회개가 일어났을 때 저를 잡고 있던 그 악한 귀신이 저를 시원하게 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씻은 듯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그들에게 사랑으로 부모 모시듯이 자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경운기로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 경우에도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잘하고 그분들에게 전도도 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화해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우리 기도원이 있는 마을은 이래저래 복받은 마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미워할 때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권사님은 남편이 매일 술 마시고 바람피우고 노름을 했다고 합니다. 재산 다 노름으로 없어지고 너무너무 힘들 때 돈도 안 벌어오는 남편이 딱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로잡혔을 때 사람들이 뉴스에서 남편을 죽이는 내용이 나오면 이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떤 목사님께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합니까? 회개하세요. 라고 강력히 말씀하더랍니다. 그래서 회개한 후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쪽을 선택할 때 마귀는 도망을 가고 결국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